데프 없어졌어요. 얘가 부숴었어요. 그러나 현실은 내가 지고 있었다. 아이치가... 仲間을 몇 명도 죽였다. 구축하고... 아니... 죽여! 죽여! 세계가残酷해서... 간다. 간다! 간다! 결국 다시 거인네 거인인가? 어, 2차전이죠, 2차전. 간다. 오, 야, 이번엔... 화력까지 장난 아닌데? 이러면서 또 애들도 다룰 수 있잖아. 좋았어. 니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? 니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? 내가 바로... 구석왕이야, 구석왕. 이 자식아. 구석왕 간다. 구석에서 구석으로. 오케이. 어, 간다. 그렇지, 데미지 14,000. 미안했는데 집 좀 부술게요. 그냥... 무슨 말이지... 내가... 이러면서... 너가... 네가... 도룹을... 피해주고... 오케이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피해주고... 오케이. 던져. 그냥 눕힌 상태에서 그냥 다굴이 그냥 학창시절 떠올리란 말이야 세카이노 학교 복려 됐어 싱거구만 너무 싱거 3차전 가나 3차전 그러네 체력이 다시 풀이 됐어 어 잠깐만 내 체력 내 체력을 안 찬다고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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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체력 찬다 나도 조금씩 차는 것 같은데 반대편은 있는데 저걸 때리고 맞추는 걸로 되네요 일어나 아악 오 야 나도 위험한다 나도 위험해 체력 채워 나도 위험해 체력 채워 찬다 체력 찬다 오케이 회피해 주고 자 공격 들어올거야 오케이 피해주고 됐어 마지막인가 마지막이다 와 손톱에 경지란을 걸어서 넘어가려고 목 칠 것 같다 미치 어 좀 잔인할 것 같다 어이구 이것이 팀워크라는 거구나 뭐야 힘을 흡수하는 것 같다 애니는 왜 이랬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스포 노노합니다 미카사 아니요 어 미카사 미카사 제가 왕 목 따였겠다 내가 다 했는데 쥐가 간지를 잡아